명현현상이라는 말은 부작용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기만행이일 뿐입니다. 명현현상이니까 계속 먹으라는 판매자와 업체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. 건강을 위해 어떤 제품을 샀는데 복용 후 이상에서 문의를 하면 명현현상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. 실제로 인터넷에서도 명현현상이라는 말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몇몇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질문에 대해 명현현상이 좋다고 하거나 괜찮다고 할 때도 있답니다. 그런데 명현현상이라는 말은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단어이고 그저 부작용을 포장하는 말일 뿐이에요.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상반응 즉 부작용이 명현 반응이고 해당 행위는 사람을 속이는 기만행위로 현대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. 소비자들이 명현현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꽤 그럴싸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저 판매를 위한 단어인 것 뿐입니다. 실제로 명현현상이라는 업체의 말을 믿고 계속 먹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요. 정식으로 검색 가능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. 이 사건뿐만 아니라 또 명현현상이라고 퉁치다가 사망한 사례는 더 있고 벌금형 사례도 있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느끼는 부작용이 최저단계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현현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복용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.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누군가는 부작용이 심화되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. 현대의학적으로 명현현상은 그저 부작용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심해지지는 않는지 호전이 되는지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